슬기로운 소비생활 의류 매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맘에 들어요. 오늘 의상은 어떤가요? 엉망이죠? 네, 약간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인데요.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번 골라줘도 되겠습니까? 같이 어두운 걸 입으면 같이 죽으니까 내가 봐둔 게 있어요. 까지 화이트나, 민트, 파레구아.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다니. 진짜 입물이 달라 보인다. 형, 이거 뜯어. 여기 사줄게. 이왕이면 소비를 할 때 한 번 더 빡! 한 번, 한 번. 최근에 뭘 사본 거 있어요? 구찌 의자를. 구찌 의자요? 아니, 아니요. 구찌, 구찌. 아니요, 구찌. 구찌? 천만 원짜리 의자를. 저도 살 때는 사는 사람입니다. 아, 진짜 제 엉망이다.